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학부모와 교육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. 그런데 이 집회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었는데요. 초등학생 3명이 땡볕 아래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. 오늘같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학교도 단축 수업이나 휴교를 하라는 게 정부 권고입니다. 윤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. 학부모와 교육단체 관계자 천여 명이 모여 만 5세 즉각 철회란 손편말을 흔들며 노래합니다. 집회에는 민주당 강득구 서영석 의원, 전의영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의원 서울교육감도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 3명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7살은 학교에 가는 대신 놀아야 한다며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.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 속에 아이들을 집회에 동원한 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입니다. 정부는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도 냉방기가 고장나면 휴교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. 박순회 장관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외고 폐지 방침 철회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